불쩍 티브이 아, 천명세와 누구를 기다리이며 토함산의 방구석이 내리셨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참배 개개 소원을 들어주며 미소를 잃지 않고 오늘도 천년을 하루같이 여유하게 세상에 동뿌리 대신은 석굴아 부처님 오래오래 중생제도 하소서 하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참배 개개 소원을 들어주며 미소를 잃지 않고 오늘도 천년을 하루같이 여유하게 세상에 동뿌리 대신은 석굴아 부처님 오래오래 오래오래 중생제도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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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